라이프 모스 1 정답! 정국아! 빨리! 야! 이걸 모르면 어떡해 와 진짜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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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끌려갑니다 없다 없다 안 되겠다 사장아! 오케이 가기만 하면 돼 도전이에요 정국씨 도전! 아니 진짜 마! 정국아! 와 장난시나! 와우! 야! 야! 쏘리? 공수 여러분들 아까 I don't understand 야 여러분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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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이가 눈에 잘 안 띄었어요 그 지민이 아 척척 아 인터스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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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전에 나야 아 빨리 아 재영 나 원 멈췄어도 괜찮아 태영이 가자 한 번 더 한다 에이 끝이나 들면 한 번 더 해야 된다 나 나 나 이거 진짜 이거 운다 진짜 안 이리 해당 해당 감사합니다.